기사들 보면 우리나라가 시장 크게 빠지는 날은 막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하마스 이슈도 아니고 채권 이슈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유일하게 하나예요. 그런 부분만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잘 무마하고 넘어갔다라고 봤을 때는 11월, 12월,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지수가 그래도 관심을 가져가도 되겠다. 요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사도 다 되지 않을까. 김선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모시고 현재 혼란스러운 주식시장 상황이긴 한데 하나하나 이슈 한번 짚어보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최근 이 매크로 관점에서 가장 주식시장을 억누르는 게 금리인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5% 수준까지 올라갔고 거기에서 지금 크게 변동 없이 4.8% 갔다가 다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 금리 관점에서 2007년 이후로 계속해서 최대 수준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식시장 현재 이 매크로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채권 금리가 올라간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실 원래 우리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어차피 11월이야 금리 동결된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12월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왜냐하면 파울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이 워낙 금리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질을 하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리 좀 겁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우리나라 어떡하나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버리고 나니까 이게 이제 금리 인상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오히려 저는 이것 때문에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패드워치 상으로 보니까 원래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갔더라고요. 한 70%까지 74%까지 본 것 같은데 동결 가능성이 그리고 오히려 인하 가능성이 1. 몇 프로가 생겼어요. 더 높아지고 있어요? 네. 인하가 원래 없었거든요. 동결 아니면 인상이었는데 인상은 굉장히 적어졌고 동결이 확 올라갔고 그리고 인하가 1. 몇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긴 하는구나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들었었고 채권 금리가 사실 높긴 하니까 지금 좀 많이 불안정하긴 하죠. 시장이. 저도 5% 한번 티어 올라갈 때마다 이게 불안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누구였죠? 제이미 다이먼이었나? 나올 때마다 7% 간다 어떤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주고 있긴 한데 오히려 이렇게 채권 금리가 좀 너무 과하게 올라가고 하니까 연준 위원들이 조금 기조를 바꿨잖아요. 비둘기파적으로 사악 느낌을. 오히려 그래서 지금 정도 상황에서 연준은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이제 아무래도 어쨌든 금리상으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거니까 고민을 좀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저도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갑자기 좀 생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CPI나 이런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각 항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보통 최근에는 이제 쉘터, 그러니까 거주비, 주거비 관련해가지고 조금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CPI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CPI에 있는 모든 항목들이 매달 매달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건 6개월 한 번, 어떤 건 8개월 한 번, 어떤 건 1년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쉘터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번 매달 매달 업데이트 되는 항목이 아니에요. 한 6개월이나 8개월마다 한 번씩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치면은 현재 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CPI가 높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사실 뭐 제가 한 3, 4개월 전쯤에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던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안 높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제 구성 항목들이 매달 매달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월요일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준도 그걸 제가 잘 알겠죠.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니까 베이지북도 있고 데이터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12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거의 사라져버렸고 제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충분히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도 좀 많이 잡혀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장이 아직까지 겁을 먹고 있는 건데 아마 11월, 12월쯤 가면 가면은 오히려 좀 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압박은 좀 많이 낮춰놓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보이니까 요즘에 그 잔헨일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나와가지고 확실히 이제 연착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연착륙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시장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는 쪽이긴 한데 처음에 연착륙에 대해서 좀 좀 안... 사회에서 연착륙은 좀 안 되지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어 연준이 이끌고 가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수치 하나하나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심리적인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매번 매번. 뭐 5%, 6%, 7% 사실 우리가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뭐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의 수치 뭐 경기침체 온다 이러면서 안 왔죠. 아직까지. 물론 이제 뭐 왔다, 이미 왔다, 지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심리적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인지 실제 지표들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멘트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시장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특히나 우리나라가 사실 어떻게 본다면 미국 국채금리라든지 전쟁 이슈라든지 그런 노이즈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8월 달부터 이제 신용장고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본다면은 이것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 하락이 좀 가팔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보면 요즘 기사들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좀 시장 크게 빠지는 나라는 막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스라엘 하마스 이슈도 아니고 채권 이슈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유일하게 하나예요. 신용 터진 것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사실 보면은 지금 몇 가지 굉장히 인기 많았던 섹터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몰려갔죠. 근데 그쪽으로 사실 신용이 너무 높았어요. 신용이 우리나라가 20조가 넘어갔었거든요. 신용윤자 잔고가. 저는 개인적으로 신용윤자 잔고는 16조까지는 내려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걸 고객 예탁금과 비교했을 때 40%가 넘어가면 위험 수위예요. 항상 40%가 넘어갔을 때 이게 조정이 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30% 초반대까지 내려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두 달 전쯤에도 한 두 달 전쯤에도 그때도 이제 2차전지지자들 한번 슈팅 뽑고 좀 내려와서 좀 쉬고 있는 횡보하는 구간에서 봤죠. 봤는데 여전히 높았어요. 너무. 그때도 이미 신용윤자 비율이 이제 예탁금 대비 비율이 40%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한번 이 신용 터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좀 되게 많이 비판을 받았었죠. 근데 그때 이후에 여러분 보시면 간단해요. 이거 어떻게 터 이게 진짜 영향을 줬는지 안전히 보시려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분봉으로 바꾸셔가지고 일분봉으로 바꾸셔서 한번 쭉 보시면 장 시작하자마자 확 밀고 시작할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진콜이거든요. 이제 그게 증권사에서 강제로 청산하는 물량이 사실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나오기 때문에 시초가로 바로 밀어버리니까 네 밀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30일이죠. 30일 오늘도 코스닥은 괜찮은데 코스피가 시작하자마자 마진콜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최근에 한 한 두 달 사이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밀리고 나서 보통 이제 매수세가 있으면 이제 끌어올리는데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횡보하다가 중간에 마진콜이 여러 개예요. 증권사에서 마진콜이 있고 그리고 뭐 스탁론이 터진 시점도 있고 하루에 한 3, 4번 정도 터진 시점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려앉으니까 매수의 주체는 없고 마진콜이 터지면 사실 마진콜이 무서운 게 얼마에 던지겠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걸리면 그냥 강제로 때려버리는 거니까 기계적으로 때려버리는 거니까 때렸어요. 이 정도 랩에서 때려서 여기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진콜이 또 걸려있으면 여기 또 떨어지거든요.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마진콜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시장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이유가 저는 지금 차트 분석하지 말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차트 분석에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마진콜 터져가지고 강제청산 돼서 그냥 주가들이 내려와서 차트를 내려앉았는데 이거 가지고 차트를 분석해서 한다? 저는 말이 안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일하게 채권금리?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 전쟁?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는 수급이 문제인데 수급을 제일 꼬아버린 게 신용융자 당구가 터지면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36%. 조금 그래도 내로긴 내려왔는데 여전히 높아요. 여전히. 오늘은 보니까 예탁금이 한 1조 정도 늘어가지고 예탁금은 괜찮은데 신용융자가 완전히 안 줄었더라고요. 지금에서 한 1조 정도는 줄어들어야 그래도 이 정도면 안정적입니다. 지금 이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조금 아직까지 좀 되게 찜찜한 상황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흔들리면은 또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막 방금도 이제 1조 정도 줄으면은 그쯤이 약간 바다가 언저리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대략 한 시점적으로 봤을 때 연말에 산타를리는 가능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보면 저는 이게 좀 빨리 터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10월 달 내에 정리가 다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안 좋은 게 신용으로 터지고 나서 그걸 다시 신용으로 다시 매수해버리니까 전체 양이 많이 줄지를 않아요. 오히려 저는 어떻게 봤냐면 오히려 이렇게 한번 확 털어버리면은 11월 달 12월 달은 원래 30년 평균을 본다 하더라도 원래 8월 9월 10월은 조금 쉬어요. 8월 9월은 어차피 하방 쪽으로 조정을 받는 달이고 10월 달은 조금 살아난 달이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우리나라가 마신콜 이런 거 얻어맞으면서 내려앉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오히려 크게 때리면은 11월 12월은 그래도 반등을 좀 주면서 1월 달까지 시장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보통 제가 작년에도 아마 우리 방송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는 원래 시간차 공격하신다고. 12월 달에 안 오시고 보통 1월 달에 오시거든요. 산타 할아버지가.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격리 이주하고 들어오신다. 이런 농담을 저희가 그때 하곤 했었는데 저는 연말까지는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래도 신용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릴까? 근데 이거 신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하반 경직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밀린다 하더라도 좀 빠르게 올라오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신용은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만 많이 좀 어느 정도 잘 무마하고 넘어갔다라고 봤을 때는 11월, 12월,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지수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빌 에크먼이나 빌 그로스 같은 경우에도 채권 금리 거의 고점이다. 원래 여기가 이제 막 미국 신년물 채권 금리 10%일 때 5%, 5.5%까지 간다라고 쫓았잖아요. 여기도 이제 포지션을 걷어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 의원들의 스탠스도 바뀌어지고 금리가, 시장 금리가 높아져서 약간 한 번 올리는 효과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약간 그런 수급 안정화 함께 맞물리면은 확실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긍정적인 시장 환경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분위기가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빌 에크먼이 그렇게 했다길래 저분 또 쇼스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 그렇구나 싶어서 아 뭔가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하겠지만 미국 주식도 한 번 관심을 가져가도 되겠다. 요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미국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기술주 빅테크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M7. M7? 아 메가7이라고 해서 시총 1위부터 7위까지. 네. M7 사실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잘 쓰이기가겠지만 뭘 사도 다 되지 않을까. 하긴 또 최근에 약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한쪽이 뭐 AR이라든지 그런 기술 쪽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사실 뭐 알파벳 같은 애들도 아니 알파벳 괜찮아요. 실제 괜찮은데 이번에 뭐 클라우드 쪽에서 시장이 원하는 정도의 수치 시장이 23%를 원했는데 알파벳 18%를 발표했나? 하여튼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는데 여전히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날 한 2, 3일을 주가를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대놓고 매수 기회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밀었을 때 M7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